우리 살리살림 유튜브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. 구독 한 번만 해주세요. 한 번만 해주세요. 한 번만 해주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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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윤마 언니가 미모 대결로 졌어요. 그래가지고 벌칙을 받은 거고요. 다음 3차전은 어디서 할지 저희가 한번 짜볼게요. 아 근데 이게 지면 진짜 슬픈데 이기니까 진짜 기분 좋네요. 저게 내게. 왜나, girl, I feel like I've been dizzy for days. 쟤보일 저 암보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so lost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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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